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집단적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거 참패시 윤석열을 안 지켜준다, 탈당 요구 나올 것이다, 사과해라 등등 아주 재밌는데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조혜진, 경남 김혜율 후보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비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대로 총선에서 참패하면 보수 세력도 야당의 공격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인천, 동미추호를 후보는 통화에서 권력은 겸손해야 하는데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 게 누적됐다며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집을 꺾어야 한다. 그게 총선 승리의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며칠 안으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네,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보지글에 도는 얘기 중 하나가 한동훈이 윤석열 탈당 권유하고 안 하면 출당시키면서 반전을 노린다는 썰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쪽이 왜 시간이 갈수록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한동훈을 썼다는 건 저는 사실은 좀 이상했어요. 결국은 쫄병검사거든요. 말을 못합니다. 고개 숙으면서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가고 있을까. 윤석열 심판론이 작동하는 선건데 한동훈이 나와서 윤석열도 같이 씹어내는 걸로 가는 구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을 건데 둘이 싸우는 척하다가 고개 숙이고 결국 또 윤석열은 지금 뒤늦게 나가 대파 들고 나오고 별의별 민생토론회 나발이 계속 사고를 치고 앉아있거든요. 사실은 한동훈도 스스로 답답할 겁니다.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멸문제화시킬 정도의 집안을 털어냈고 반대로 자신의 집안은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봐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저에 다 깔리는 거거든요. 단언컨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도 김건희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은 저렇게 털어버리고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쪽은 그냥 봐주는 모양새 이거를 누가 이게 제대로 됐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일이 총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간다라는 느낌입니다. 현재 정권심판론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산적 바람 수준을 넘어 초대형 태풍이 돼 총선판을 휩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무능과 전행을 2년 동안 참고 참아온 다수 유권자의 심판민심이 대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풍 화산분출 같은 비유가 나오는 건 이번 선거가 단순히 여야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정도로 넘어 정치지형 자체의 변화로 귀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지자들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 얘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후보자나 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지자는 신나게 효능감을 느껴 투표율을 올리는데 주력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리하면 유리한 걸 안 드러내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반대쪽이 결집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효과가 큰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탄핵 당하겠다. 뭉치자. 투표하자 이것과 진짜 탄핵 될 것 같아. 아주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민심과 지키자는 민심 중 누가 더 셀지 모릅니다. 이번엔 워낙 민심 저면에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조선일보 등의 생각과 달리 보수 결집 역품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결집과 쏠림이라는 대세론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최대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이제 지지율이나 뭐 그런 것은 추세만 보고 수치는 무시해도 됩니다. 투표율이 만약 MBC 분석처럼 나오면 단독 과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1인 3표 꼭 주변에 자신의 동료로 3표만 확실하게 챙기는 박가리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